전쟁을 해봅니다 제가 클리어하고 뒷뎀부터 갑시다 두번째 내가 드론이긴 이곳에 들어오는가 알아봐 맹에다 발에 게터 안치노 여기 뭐야 사람 있네 맹에다 무기고대는 올라와 멘시 있겠어 멘기다 멘시 캠 깨! 아! 폭탄평가 변하게 하죠 뭐야? 폭탄 나밖에 안 왔어? 폭탄 먼저 먹어야지 큰 터올랐어! 큰 터올랐어! 주간 쪽으로 여기 주간 쪽으로 폭탄 여기 안 왔어 캠 깨졌다 나이스 잘 다 먹었다 계단 안 탔어 회관이 여기로 갈게 이거 벙커 없거든 벙커도 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열았거든? 누마드 혼자 있을 수 있어? 2명은 가야돼 벙커... 나 집어넣고 큰 그대랑 갈 수가 있나 방패도 있어 방패 없다며 방패 없어 기동에 있어 사람 없어 카이드 나 그냥 계단 내려가줘야 해 기둥에 카이드 기둥에 카이드 있고 기둥에 카이드 있고 기둥에 있어 기둥에 있어 기둥에 있어 기둥 하나 있어 기둥 하나 있고 기다려봐 벙커 나 기둥 종료 세밀 무 기둥 가끔씩은 그냥 이렇게 기uste 기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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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루 아따라 få 아이스 아이스 이게 컴패니임? 컴패니이지 이거 컴패니 때 장착을 하는게 BG 또 불리는데 안전벨트 어깥도 나온거 같은데 내 먼저 중심으로 올라갔어요 크림 모터 깔아놓은거 주시고 클래 깔았어요 너 진아님 따라가죠 하나 더? 방이 너뿐 죽는 것 밖에 안아 죽는 것 밖에 안아 차분 아래야 빨리 죽었다 힐 피졌다 블랙 층 50 뒤에 4명이다 어.. 핑 한 번 찍읍시다 어차피 이건 쓸데없으니깐 오퍼나 알게 아 하나 못찍었네 네명이야 아무튼 이거 뒤 차고부터 올 생각이야 일단 옆계단말고 여기서부터 시간을 끌어야 되겠네 그치 열어놔가지고 시간 좀 걸릴거지? 네 그치 열어놨는데 얘네 열어놔서 트로피 쪽 보고 있어요 살짝만 왼쪽 가봐야 살짝만 진단지 말고 말고 반대로 반대로 아 반대로 아 그래 들어왔어 들어왔어 바리키드 깨지면 오일에 한 번 들어갈게 나 빠지 헤븐님 나 빠지 왼쪽으로 아 이거 왼쪽 계단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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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계단 둘 다 여긴가? 고독이 고독하나라고 하는데 아 타고인가 보다 아 뒤 차고 둘 뒤 차고 둘 내가 오로불테니까 드랍해요 드랍해도 되거든 이거 사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보고 있어 보고 있어 안 보고 있어 드랍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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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내 앞에 뒤집어 뒤집어 이게 뒤집는 방패에 막힌다고? 이게 뒤집는 방패에 막힌다고? 아니 이게 여기서 뒤집는 방패에 다 막힌다고? 아니 이게 여기서 뒤집는 방패에 막 다 막힌다고 말이야 거북이의 빅진인가 이게? 줘 귀여운 고끼 유저의 모습입니다 나 무슨 소리 들네 아 뭐 빨개 났다 아 나 아파 팀장에서 어그로 좀 끌어줄래요?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팀장 밖에 저 한 분만 와주시겠어요? 아무나? 네네네네네 어떻게 보이나요? 공중에 떠있습니다 제가 그만큼 전지전능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거의 뭐 한 방에 총소리나 흰게 올라갔어요 흰게 올라갔어요 흰게 팀장이랑 흰게 아 빌렸네 흰창 들어서 없네 아니 흰창 나가고 있는데 흰게에서 빌렸버렸네 다들 제 전지전능함을 구경하느라 정신이 팔려있었거든요 여기 우리 부산님도 방어 안한거 맞나? 부산님도 방어 닫아버리면 제가 와나이를 못 맞나? 얼음이 너 나올 공간 없.. 어차피 이거 하이딩이라서 괜찮아요 강화가 이상해 안껴셔도 돼 안껴셔도 돼 하이딩해 나이스 여기 너 폰포북으로 나이스 너 들어왔어 옥상에 하나 있고요 옥상에 다들 잘하시네 옥상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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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옥상입니다 오.. 이걸 헤빈이 깨지시네 아 이제 헤빈이 형으로 됐다고 발이.. 격이 왜 이렇게 안 깨지냐 뭐야? 한나절 쏘아있고 뚫리네 옛날에는 옛날에는 구멍이 나가지고 좀 쏟아보면 좀 뚫리는 느낌이 났는데